우리 아버님이 계시네요. 자 우리 한번 뜨르르 한번 해서 한번 해볼까요? 시작! 뜨르르! 어우 너무 잘 하신다. 뜨르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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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우리 이거 산토끼 카키야 어떻게 하죠? 시작!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자 그럼 이거 갖다가 뜨르르 한번 해볼거에요. 준비! 시작! 뜨르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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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하신다. 어머나 세상에. 자 박수를 세 번만 쳐주세요. 싱!